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징크스가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소식도 들어서 그냥 징크스를 밴해요. 징크스를 밴해. 아 피곤해. 뭐하지? 아오소르를 할까 아니면 카사딘을 할까? 카사딘 할까? 뭐야? 돌아가나? 어 이거 맞아요? 아니 라카나 뭘 너가 먹어 어떡해 아니 이거 아니잖스 아니 이건 좀 아닌데 무슨 소리니? 보란방패 체급이 확실히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느낌상 기분탓인가? 누노가 올 수도 있는데 미드를 그쵸? 얘 탑을 안갔으니까 귀엽네 뭐야 얘 이게 무슨 딜교환이니 야소호야 이게 무슨 소리니 대체 그래그래 누누우가 있긴 할텐데 누누우가 있긴 할텐데 누누우가 있긴 할텐데 탈진은 빠졌거든요 야소호 누누우 왔다 그러지마라다오 가버려 바보같은 녀석 어디에 들어오래요? 나 전멸 남아있는데 너 죽어 라카노니까 살짝 무리할게요 이거는 아니 이걸 안 들어와? 죽습니다 우리를 잘하네 이 친구 라칸 있으면 살았어야지 제가 가사딘이 할만하죠 연애랑 다르게 좀 할만한 매치업이에요 죽습니다 저는 귀환해야겠는데 누누우가 신처를 기몰하네 여기까지 하자 뭐 안되나? 아 좀 아깝네 이거는 뭐가 안돼? 다행이다 큰일날 뻔 자비 빠지자 그거 옛날 힘의 파동이었으면 닐라 죽었다 뭔 소리인지 알죠 옛날에는 힘의 파동 쓰는 시점에 있는 챔피언이 다 맞았는데 옛날에 한번 너프를 크게 먹어서 한정 너프를 옛날 힘의 파동 그립스입니다 뭐야? 각오 있긴 한데 각이 썩 나쁘진 않은데요 생각보다 썩 나쁘네 자야가 공도 못쓰고 터졌네 자야가 공도 못쓰고 터졌네 그나마 다행인데 그래도 그죠? 아니 아니 노티라 좀 급했구나 친구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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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고 어 시원해라 그죠? 한타가 안되는데? 아니 볼베야 너 어디갔어 볼베 어디갔니? 어? 수고하셨습니다 아 되지? 봄은 보통 무리지어 생활하지 않습니다 아이 그렇다고 하네요 봄의 습성이 그렇다고 하네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고맙습니다 그런가 미드 1L인가 미드 1L이면 뭐하지 아우솔로 잘 버틸 수가 있을까요? 1L 상대로 좀 힘들어 보이는데 그럼 1L 상대로 뭐가 좋을까 에라 모르겠다 아우솔이 맞아 아우솔 가 뭐야 뭐옷? 아니 이게 말이 됨? 뭐.. 뭐 어떻게 한거지? 아니 아 리신 왜 1L이야? 뭐 사고가 있었나? 앵 먹었어? 그거 노렸구나 친구야 끌어들이긴 했는데 뭐 되나? 아니 불츠야 아니 그거 하려고 온거야? 넘지 갱을 하면 어떻게 해 아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니 좋아줘 얘들아 도움 주실 분 없나요?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뒤에 나무 있거든요 가버려 아 좋았습니다 아버님 중요할 때 한 번 이런게 중요하거든 좋은데? 하하하하 징 징 징 징 징 다비 이 맛이지 아우솔은 이 맛이거든 그냥 징 뽑는 재미 이게 진짜 고투거든요 재미있는 1티어임 근데 이번에 성능까지 좋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 우리팀 원디도 징크스네 지금 글리츠 막 달려오고 있거든요 일부러 맞아줘 빼는 척하면서 흠 다비 자체도 넘어 먹고 빠지자 애매하다 그쵸? 랩 다비 좋아 아닌걸 못그냐 근데 또 모란검 나오면 바로 원콤 날 것 같은데 그쵸? 모란검 떴을 때만 좀 조심합시다 아직은 안 떴으니까 괜찮아 아우 저거 사기챔 저거 미치겠네 미치겠네 사비 흐호하하 얘 왜왔냐 어 엄믁 아 아 아 아니 어이가 없네 이게 뭔 소리니 이렐리아야 아 크리피 채워봐봐 가볼까 빰 징 징 아 저기 안돼? 에라 모르겠다 징 자비 되나? 되네 징 징 잡으려 야미 어 너무 아까운데? 어? 너라도 잡자 얘라도 잡아 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너가 대신 죽어 오 징크스가 가비 음 그래그래 아우 이 고사리같은 선을 이거 또 언제 미니요? 다이머나 같이 밀어줘 굿 치아 좀 걷어냈거든요 딜하는 중 오케이 딜하는 중 굿 들어가세요 굿 난 귀한했다가 가자 아 이게 벗겨져? 안 들어오네 여기서 놀아도 돼? 없으면 저기 막을까 과연? 내가 여기까지 간다면 이를 리 안와? 좋습니다 응 길 주자 캡 수고하셨습니다 되지? 1, 2등 저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